여기에 온도의 비법을 더해 살아롬 장착시키고 나면 세포 하나까지도 시원해지는 삼촌원 냉면이 완성!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육수가 향긋한 과일과 만나 그 맛이 끝내주네요. 이 집을 찾은 손님들 시원한 국물에 땀이 쏙 들어가고 쫄깃쫄깃한 면발에 잃었던 입맛 돌아온답니다. 여름에는 뭐 시원하게 먹는 거 냉면밖에 더 있어요. 시원한 맛에 먹죠. 육수도 되게 깊고 감칠맛 나요. 냉면은 육수가 제맛이어야 되는데 좀 맛이 나요. 맛있어요? 진짜로? 네, 진짜로 맛있습니다. 이때 녀석의 영원한 맛수 비빔냉면이 등장했습니다. 냉면의 깔끔한 맛과는 또 다른 매콤한 매력 선고이던데요. 빨간 옷도 없게 갈아입은 면발. 입안 가득 담아무니 입에 착 달라붙어 헤어나올 수 없답니다. 제가 비빔냉면을 좋아해요. 매콤하고 시원한 맛. 매콤하면서도 시원하고... 개운해지죠? 중독성이 있어요. 자꾸만 마주하고 싶어지는 그 맛은 뭐니뭐니 해도 바로 장맛 아니겠어요? 눈대중으로 척척 재료를 담아보는데요. 주인장의 손이 곧 계량기. 한치의 오차도 없는 황금비율 자랑한답니다. 저희 육수가 과일이잖아요. 과일 육수잖아요. 이 장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과일하고 채소 같은 거 그런 거 가른 거 많이 들어가요. 골고루 저어주는데요.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이 집의 비법 양념장이 완성. 넉넉히 얹어 아삭한 무김치, 육수와 함께 달걀 반쪽, 들깨까지 뿌려내는데요. 시원하고 매콤한 비빔냉면을 착한 가격 3,000원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. 아이고, 전반도 불안 자세 좀 보세요. 침 떨어진다, 예! 참을 수 없는 그 맛에 젓가락질하기 바쁜 손님들. 맛있는 음식 앞에서 체면 따윈 잊은 지 오래라 된다. 일부러 내면에요? 네. 캐럴도 들고 모우도 들고 양념이 잘 돼가 있어요. 아주 맛있게. 우리 멀리서요. 저 많은 구청 앞에 사는데 여기까지 일부러 찾아와요. 그 주변에서 맛있는 거 많잖아요. 아니에요. 이 집만큼은 맛있어요. 매콤하니까 매우니까 이제 좋아. 해가 댄스를 쳐요. 이렇게 시원하고 맛 좋은 냉면이 3,000원. 도대체 남는 게 있을까요? 시장분들도 그러고 우리가 돈을 다 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남는 장사는 아니에요. 생활비에서 조금만 남는데 많이 남는 건 아니에요. 처음에는 사실 주변 상가한테 욕도 많이 먹었어요. 너무 싸게 판다고. 가면서 아, 고맙다고, 너무 고맙다고 그럴 때 진짜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마음 갖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큰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그냥 아주 젊으니까. 말 끝내기 무섭게 어디론가 향하는 주인장. 부지런히 따라와서는데요. 선생님! 네. 어디 가세요? 시장에 물건 사러 가요. 시장에요? 네. 무슨 물건이요? 야채가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급해서 이거 몇 가지 살 거 몇 가지 있어요. 사실 잠깐 갔다 오려고 해요. 인근의 한 재래시장에 도착했습니다. 깐깐한 손 끝으로 물건을 고르는데요. 주인장이 아무리 바빠도 직접 장을 보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. 배사시키는 것 같고 차이가, 가격 차이가 한 10% 차이가 나더라고요. 가격이? 어, 그럼요. 그래서 직접 밥은 팔아서 다니는 게 일단은 싸게 파니까 어쩔 수 없어요. 안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. 장사가 나무의 장사 아니에요. 싱싱한 거 고를 수도 있고 싸게 사니까 일단. 또 얼굴 상의 있게 얼굴 보고 그러면 어쩔 때는 진짜 거절 수 좋을 때가 있거든요. 싸게. 그래서 오는 거예요. 또한 손발 척척 맞는 주인장 부부가 굳은 일마다 않고 열심히 일하여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었는데요. 간단한 메뉴 구성과 탈파루스 어림도 착한 가격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. 손이 많을 때는 한 1,000명도 와요. 적게 올 때는 4,500명도 오고. 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단가가 나오는 거지 이게 뭐 한 100명. 조금 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회전율이 좋고 술을 안 팔기 때문에 가게가 되는 것 같아요, 제가 생각하기에. 분주해진 손돌림이 새로운 메뉴에 등장을 알리고 아랄이 붉게 물든 어동통한 자태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. 고추장 양념 깊게 배에 들어간 빨간 돼지씨. 푸짐하게 더해지니 거부할 수 없죠. 포리 미어저라 밀어넣습니다. 고기가 맛있어요. 고기가 맛있어요? 네. 왜 그럴까요? 너 좋은 고기 시나보죠. 고기가 좀 이렇게.